지구를 생각하는 에코선수건 어떻게 쓰고 계세요? 여러분의 활용팁을 알려주세요 저는 엣지있는 행거칩으로 쓰겠습니다 동생 턱받이로 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탈 때 손목에 묶어서 땀 닦을 때 아니면 자전거에 묶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코선수건을 스카프로 묶어봤는데요 멋있지 않나요? 저는 에코선수건으로 이렇게 가방에 포인트를 줘봤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매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저는 에코선수건으로 꽃을 만들어봤어요 아 진짜 꽃처럼 아름답지 않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이렇게 코에다 대고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밴드소랑과 함께 에코선수건으로 지구를 지킵시다! 아이약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제 неб가rik에 가요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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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